42절 말씀입니다. 5장 42절 5장 42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아멘. 영어로 읽어주세요. 5장 42절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죠. 강단의 말씀은 언약전쟁입니다. 이 중요한 강단의 말씀이 여러분과 모든 팀원들에게 전달되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언약을 붙잡았어요. 아브라함이 붙잡은 언약은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입니다. 그 언약을 붙잡고 단을 쌓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여기 있던 생명을 걸었어요. 여기에 모든 것을 걸었어요. 그게 바로 전쟁입니다. 언약전쟁 소돔과 고무라 지역의 왕들과 또 그쪽의 왕들하고 다섯 나라 왕하고 네 나라 왕하고 싸움이 붙었어요. 그때 아브라함의 조카 로시 끌려갔습니다. 아브라함의 영적인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단을 쌓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 전쟁에서 아브라함은 이미 응답을 받고 있었습니다. 318명의 가병을 거느리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니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전쟁인데 이길 수밖에 없는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멜기세덱을 만났습니다. 멜기세덱은 바로 그리스도를 예피합니다. 매일매일 단을 쌓던 아브라함의 언약의 성취자이신 멜기세덱이 바로 그림자로 오신 겁니다. 그 언약을 붙잡은 아브라함은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언약전쟁에서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에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소두망이 너무 고마워서 아 이 전리품을 주겠다고 얘기했습니다. 네가 주는 거 안 받는다. 하나님이 주는 거 받을 것이다. 그의 호의를 거절했습니다. 왜냐하면 소두망의 친절을 받았다면 나중에 소문이 나요. 내가 제 아브라함 키웠어. 내가 준 돈 때문에 저 아브라함 부자가 된 거야. 그렇게 말할 거기 때문에 언약을 가지고 전쟁하고 있는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거기에 속지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언약전쟁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여러분이 묵상하고 우리 교사들과 팀 리더들이 언약으로 딱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에 온 모든 팀원들과 그리고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모든 팀원들에게 이 말씀이 전달되길 바랍니다. 자, 2021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대학부에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이번에 여러분이 붙잡아들 큰 언약은 소통입니다. 소통하는 대학부입니다. 이 소통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무엇을 소통하느냐가 중요하죠. 틀린게 소통이 되면 멸망과 저주가 옵니다. 운명과 사주팔자에 딱 걸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생명이고 능력이라면 완전히 결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로 소통이 돼야 됩니다. 반드시 그리스도가 소통이 돼야 돼요. 이 그리스도가 소통이 되면 소통받는 사람들은 다 살아나요. 그리스도를 받는 사람은 영적으로 치유가 됩니다. 그래서 이 소통이라는 자체가 바로 영적인 통신망이 구축이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니까 초대교의 성도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라는 것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전두환기를 그치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소통이라는 단어를 꼭 기억하시고 언역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잘 생각을 잘못해서 이 메시지를 잘 전해야지 포장을 아주 예쁘게 막 잘하려고 합니다. 잘하는 사람에게는 쉽겠지만 오히려 그런 부분을 잘 실력이 없는 사람은 오히려 자신이 없어서 못합니다. 제일 잘하는 것은 받은 그대로 내가 이해한 그대로 전달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 그게 소통입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우리 교사들이 집중적으로 우리 팀원들을 위해서 팀 리더를 위해서 기도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 팀 리더들은 각 팀원들에게 계속 이 받은 말씀을 그대로 전달해 주십시오. 아마 예배의 인도를 못 받는 팀원들이 있을 겁니다. 그들에게 이 말씀을 전달하고 언약을 전달해 주세요. 왜냐하면 지금 전쟁 중이에요. 전쟁의 보급이 끊기면 죽어요. 그 전쟁 중에 전달되어야 될 보급품은 뭐냐 말씀입니다. 이거 영적 전쟁이라는 것이 실감이 안 나면 안 돼요. 말씀 없으면 죽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언약이라는 걸 기억하고 언약을 전달하는 여러분들이시길 바랍니다. 자 먼저 여러분이 결론 내리세요. 언약으로 결론 내려야 됩니다. 여러분이 붙잡아야 되는 언약이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수많은 사건과 문제와 사람들을 세우셨어요. 마침내 마태복음 16장 16절로 이루셨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 언약을 붙잡은 사람을 통해서 세계복음 하시지 약속하셨습니다. 바로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세계복음 하에 언약을 주셨어요. 자 그래서 이 말씀을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로 성취시키신 겁니다. 왜냐하면 언약의 성취자이신 분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부활을 위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재를 삼으렀어요. 그러면 가라고 그랬습니다. 가서 복음을 전하면 돼요. 가서 이 복음을 전달하세요. 어떻게 된 건 여러분 신경쓰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이 마음에 받은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서 받은 그 말씀만 그대로 전달하세요. 상대방이 말씀을 듣는데 껌을 씌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받든지 코를 파든지 상관없어요. 전달하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언약전쟁이에요. 반드시 전쟁이라는 것은 상대방이 싸우는 대상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적은 사탄입니다. 이 사탄이 언약을 전달하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많은 걸 통해서 역사한다. 이 말이에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여러분에게 상처를 통해서 역사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을 안 받을 거야. 이건 이것때문에 안 될 거야. 이게 바로 나의 상처입니다. 여러분 그 상처에 묶이지 마시고 메이지 마세요. 전혀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받은 그 말씀은 반드시 전달이 돼야 돼요. 그게 바로 소통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사들이 정말 우리 팀원들이 영적 소통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3시 반부터 제 7차 자체 캠프 훈련이 있습니다. 우리 교사들은 거기에 다 참여하실 거예요. 같은 시간 우리 팀 리더들은 팀원들에게 계속 이 말씀을 오늘 강단에서 받은 말씀을 계속 팀원들에게 전달을 하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이번 해에 계속 보게 될 겁니다. 자 왜 소통해야 될까요? 꼭 기억하세요. 소통한다는 것은 미리 보게 하시는 겁니다. 미리 보게 다섯 가지 훈련 받았죠? 소통이 없으면 미리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미리 가질 수가 없어요. 누릴 수도 없고 정복할 수도 없어요. 성취할 수도 없어요. 이것이 되어질 수 있는 이유는 소통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소통한다는 것은 이 다섯 가지 미리 보기 미리 갖기 누리기 정복하기 성취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어요. 여러분이 소통할 때 어떤 일이냐 영적 상태가 최고의 상태가 됩니다. 여러분 공부가 잘 됐다고 언제가 잘 돼요? 불신자들은 모르고 여러 번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뭐 집중해서 공부를 잘하고 열심히 할 때 공부가 잘 됐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고 은혜 받은 그때 여러분의 최고 영적이 상탈이 될 때 공부도 잘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영적이 상태가 준비되어지고 난 뒤에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항상 이스라엘 민족에게 먼저 예배 드릴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먼저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팀원들에게 먼저 팀 리더에게 먼저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지금 똑같이 말씀을 받았는데 언제 미리 줬어요?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게 비밀이에요. 똑같이 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달라요. 교사들에게 팀 리더에게 먼저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충명을 주신다니까요. 그거는 포럼에 보면 알아요. 그거는 그 삶을 보면 알아요. 이 사람이 이 말씀을 똑같이 들었는데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적용하는지 그거 금방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교사를 세우고 팀 리더를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사명은 전달하라는 거예요. 저 역시 목사의 사명이 하나님의 말씀을 강단에 받은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저는 저를 잘 알아요. 재밌게 하는 것과 뭐 이렇게 이런 거 잘 못해요. 어떻게든 딱딱하고 재미도 없고 그래요. 하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를 그대로 전달하려고 지금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러면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보게 될 거고요. 저도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계속 봤습니다. 우리는 지금 최고의 영적 상태를 준비해서 어떤 응답을 받냐. 삼촌 삼촌 제자의 응답을 받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언제 역사하시냐면요. 여러분 마음속에 말씀이 담겼을 때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계속 이야기하는 이유가 여러분이 영혼과 마음에 담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담겨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소통을 하는 거예요. 뭘 소통하라고 언약을 소통하라고요. 그래서 세계보고마 그 언약이 여러분에게 소통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사업하고 직장을 다니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단란트를 통해서 세계화할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담기기 바랍니다. 그래서 소통해야 될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이 초등학생이 아니에요. 지역을 살리고 학교를 살리고 교회를 살릴 대학생 입니다. 그동안 받았던 모든 훈련들을 정확하게 적용할 수 있고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의 시간표 속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구랑 소통을 해야 돼요? 어디서 어떻게 소통할 대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영적 통신만 구축하는 최고의 안테네가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은혜를 받으세요. 교회에는 로컬 교회가 있고 파라 교회가 있습니다. 로컬 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성기고 있는 이마니엘 남가주 교회입니다. 파라 처치는 뭡니까? 여러분이 있는 현장입니다. 여기는 여러분 대학생 대학 현장입니다. 그래서 현장에 대학 전도 학교가 있어요. 또는 지교회가 있습니다. 지교회 대학에 전도 학교에 참여를 하고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교사들도 참여를 해야 되고 학생들도 참여를 해야 됩니다. 지금 캘리포니아는 월요일날도 있고 화요일날도 있고 목요일날도 있고 여러분 스케줄이 교사들 같은 경우는 직장 생활 하기 때문에 여러분 맞는 스케줄 에 참여 하시면 됩니다. 바로 교회에서 언약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이미 교회와 가정과 학교를 장악을 해버렸어요. 틀린 사실을 계속 틀린 거짓말을 계속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는 일은 영적 통신망 이라는 것은 잘못된 정보들을 차단시키는 게 바로 여러분이 할 일입니다. 성공 또 응답 받고 또 잘되는 그걸 자꾸 세상적인 방법으로 거짓말로 지금 우리 후자들과 사람들을 속이고 있어요. 그것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언약입니다. 그런데 그게 교회에서 선포됩니다. 그 언약이 로칼에서 선포되고 파라에서 선포됩니다. 대학생들은 로칼과 파라 체체를 온전히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어느 한쪽에도 치우시면 안 돼요. 로칼과 파라의 중심 균형적인 신앙을 맞춰서 현장을 살려야 됩니다. 특히 여러분은 대학생들입니다. 그리고 대학을 보고 말할 교사들과 그리고 팀 리더들입니다.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돌아가면 가정이 있겠죠. 가정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가정 예배를 드리세요. 예배가 안 되면요 집에서 정식 기도 하세요. 정식 기도 거창하게 할 필요 없어요. 거창하게 하면 지속이 안 되더라고요. 간단하지만 영적인 힘이 확 터지는 정식 기도 드리세요. 그게 바로 언약 기도 입니다. 그게 바로 구원의 길 십자가 메시지 그리는 겁니다. 자 이건 지금 교회에서 계속 강조하고 훈련하는 방법이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여러분의 것을 찾아봐도 됩니다. 가정에서 하지 않으면 놓쳐요. 여러분이 학교 중에 기숙사 생활하고 친구들 생활하다보면 이런 생활이 없으면 세상의 흐름 속에 끌려갑니다. 정식 기도의 내용은 교회에서 받은 언약을 생각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비밀이 뭐냐 바로 피제사를 드렸어요. 그 아들 이삭은 어떻게 단을 샀냐 묵상을 드렸어요. 야곱은 어떻게 했냐 현장에 가서 확인했어요. 요셉은 어떻게 했냐 꿈을 꿨어요. 자기의 언약을 찾아냈어요. 그런데 그게 작은 게 아니에요. 평상시에는 작은데 나중에는 큰 세계를 살리고 시대를 살리는 응답으로 연결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만이 할 수 있는 그것을 찾아내세요. 자 이젠 가정꾼만이나 이런 현장이 있습니다. 일을 하겠죠. 공부를 하겠죠. 그 현장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무시 기도입니다. 무시 기도이기 때문에 길게 못하잖아요. 정시 기도 때보다 더 짧고 간결하게 그러면서 언약이 있는 단어들을 찾아내세요. 강단의 말씀 제목 언약 전쟁 언약 전쟁 언약 전쟁 그것만 생각해보세요. 이게 불신자들에게는 주문과 같지만 우리는 주문이 아니라 그 언약 속에서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와 총군 천사의 활동이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무시 기도해야 될 이유는 전쟁 중이기 때문에요. 전쟁 중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전쟁 세대가 아니기 때문에 전쟁을 체험하지 못했지만 영화 같은 게 많이 봤지 않습니까? 폭탄이 날아가고 총알이 날아가고 맞으면 죽고 그래요. 그런 현장에 지금 저 여러분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현장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어지면 여러분을 보호합니다. 말씀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은 그냥 두신 법이 없어요. 그래서 계속 말씀 안에서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입니다. 어떻게 소통할까요? 방법이 뭡니까? 이것이 또 여러분 개인이 꼭 찾아야 됩니다. 이 언약을 24시 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위드 에요. 그것이 바로 인마누엘 입니다. 그것이 바로 원리스 입니다. 무엇으로 24시 할지 여러분 찾아내야 돼요. 어떻게 하면 24시 할 건지 고민해 보세요. 여러분 그거 정말 고민해 봐야 됩니다. 그래야만 24시 할 수 있어요. 왜 24시 필요 하냐. 사탄이 계속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 하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를 그냥 두지 않기 때문에 세상은 아주 달콤한 것으로 우리를 속입니다. 조금만 열심히 잘하면 육신적인 것이 따라와요. 그래서 영적인 거 다 놓치게 합니다. 세상은 이상해서 육신적인 거 자꾸 하면 영적인 거 하면 부끄럽게 만들어요. 이게 속는 겁니다. 영적인 거 놓치면 현장 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언약을 붙잡고 24시 해야 됩니다. 24시 하면 여러분이 자연스럽게 오는 축복이 바로 25시 이에요. 언약 25시 입니다. 이때는 어떻게 되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오지게 응답을 주십니다. 유일성 응답을 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응답을 주시냐 재창조 응답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냥 이게 바로 시스템이 돼버려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런 응답을 받아야만 현장에 25시 응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영원한 응답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뭔지 확인을 해봐야 돼요. 자 결론입니다. 좋아요. 여러분들이 이젠 이 언약을 붙잡고 현장에서 승리를 할 수 있는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자 여러분이 계속 그리스로 소통을 하면 어떻게 되냐 계속 언약을 전달하세요. 이게 뭡니까 흐름입니다. 흐름 이 흐름 속에 있으면 현장을 완전히 변화됩니다. 사람도 변화가 돼요. 사람을 변화시키고 환경을 변화시키고 모든 것을 변화시키고 싶으면 말씀을 전달하세요. 여러분이 그 말씀을 받으면 여러분 자신도 변화됩니다. 저 사람을 바꾸고 싶으면 말씀을 전달해보세요. 꾸준히 전달해보세요. 자 이제 우리 팀 리더에게 중요한 미션이 2021년이 있습니다. 우리 교사들은 우리 팀 리더를 위해서 계속 기도할 거고요. 여기 팀 리더 중에서 사역이 수월한 팀 리더도 있을 겁니다. 다시 말해서 1학년부터 4학년까지 지금 팀 리더가 있고 팀원들이 있는데 지금 예배에 참석한 팀원들 포럼 하는 거 전달하는 거 쉽잖아요. 그런데 1학년 같은 경우는 지금 예배 잘 인도를 못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랩노트들에게 팀 리더들이 전달을 해야 됩니다. 텍스트로 전달하든지 아니면 전화를 전달하든지 아니면 인스타그램으로 하든지 모든 것을 동원해서 이 언약을 전달해 보세요. 그게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 미션입니다. 왜 하냐 여러분이 그걸 하면 여러분이 최고 영적인 상태가 되는 거예요. 오늘 이유를 얘기했잖아요.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기 전에 영적인 상태를 준비하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현장에서 학업과 또 여러분의 기능과 또 미래에 대해서 성공하고 응답받는 사람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먼저 뭐가 되냐 여러분이 최고의 영적인 상태가 돼야 돼요. 영적인 상태가 되려면 그 속에 그리소가 계속 전달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도 여러분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교사들은 이걸 위해서 여러분에게 계속 기도할 겁니다. 팀 리더들은 팀원들에게 계속 전달하시고요. 그리고 매주 여러분은 팀 리더들은 여러분 선생님에게 계속 보고하고 얘기하고 계속 대화를 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팀 리더가 사는 방법입니다. 안되면 안된다고 그거 얘기하세요. 선생님한테 교사랑 그걸 가지고 같이 기도할 겁니다. 교사들과 목사님은 그것을 위해서 계속 기도할 거고요. 이게 바로 영적인 통신 생명입니다. 이게 팀 리더와 팀원들에게 계속 전달이 되어서 온 대학부에 ICICC 온 대학부에 이 언약이 전달이 되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변화가 일어납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 가르치기와 전두하기로 쉬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언약 전장 중에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특히 캘리포니아 에는 400개 대학이 있어요. 미국에는 5000개 대학이 있어요. 그런 가운데 우리를 세우셨다 이 말입니다. 교회를 세우시고 현장을 주셨어요. 여러분에게 왜 그 학교를 가게 하셨을까요? 거기 분명히 하나님 계획이 있습니다. 그 언약을 놓쳐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분명한 이유 때문에 그 학교를 보내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학교를 졸업한 졸업생도 있습니다. 그럼 졸업하면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그 학교에 계속 학생들이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후배들에게 길을 열어주고 그 현장에 살리는 시스템을 계속 전달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늦게 들어온 사람에게 한마디 더 전합니다. 이제 이 시스템 로컬과 파라 시스템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지중해 월요일 화요일 목요일 하나님 전도학교 지교회 대학 현장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곳에 꼭 참여를 하세요. 그거에 대한 문의는 저한테 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언약 전쟁 중에 승리할 비밀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사들에게 힘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팀 리더들에게 힘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팀원들에게 이 그리스의 언약이 다 전달되시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으로 주 예수 그리스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하심이 언약을 가진 영적 통신망이 각 지역 지역마다 구축되기를 소원하는 귀한 렘너트들 머리위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는 교사들과 팀 리더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